제가 들은 한 여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장녀로 태어났거든요 아빠는 초등학교 선생님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머리에 어떻게 뇌졸증인지 모르지만 한 번 쓰르셔서 깨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엄마 남동생 자기만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엄마도 2년 뒤에 심장이 안 좋아지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4살짜리 남동생 그리고 16살짜리 여자만 남은 거예요 16살짜리 남동생 가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남동생 공부시키겠다고 그 어린 나이에 세상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6살짜리 아이가 세상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힘들게 힘들게 벌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서른이 넘어서 한 남자를 만나죠 그리고 그 남자랑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술을 마시면 집에 와서 스트레스를 자기한테 다 푸는 거죠 그러더니 좀 있다가는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만 먹고 들어오면 부인을 때리는 이런 버릇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분이 남편에 대한 공포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게 너무 심하게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치매라는 게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 하고 막 그러죠 밥 달라고 막 그러죠 어머니 지금 방금 드셨어요 내가 언제 먹었다고 그래요 하여튼 저것이 나를 굶겨 죽이려고 그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말과 이런 행동들에 의해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너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참다 참다 하루는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불러서 갔더니 가남 말기라는 거예요 감정감 막기다 평생을 자기 인생 없이 그냥 희생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가남이래요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 가남 앞에서 어느덧 훌쩍 육십이 되어 있는 이 여자분에게 슬픔과 무기력감과 무기력감 절망감과 絶望감 죽음에 대한 공포만이 있는 거예요 한평생을 이렇게 산 사람 앞에서 그리고 가남 말기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이 사람 앞에서 누가 이 사람에게 말을 한들 위로의 말로 드리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라면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배영재님 그 아줌마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뮤지컬 보러 오세요 무슨 위로의 말이 위로의 말로 들릴까요 사람의 말이 무슨 위로가 또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면 그분에게 꼭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봐도 그래요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해줬던 말은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본문을 보니까 땅이 흔들렸대요 감옥문이 열렸고요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 어떻게 했죠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는지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걸 본 사도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큰 소리를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큰 소리를 그랬을 때 그가 구원을 받고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다고 그랬어요 가장 짧은 말이지만 가장 정답입니다 저는 요즘 유명한 몇몇 분들이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인생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지만 좀 세상을 넓게 보고 크게 보면 또 우리들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의 인생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고 누구나 하나 이상은 정말 힘들어하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되고 청년으로 성장하고 사회인이 되고 과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고 그러면서 어느덧 자식은 커가고 자기는 어느덧 멀리 늙어져 있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손자가 있고 그렇게 인생의 황혼을 살면서 그리고 또 한 인생이 가고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 모든 사람들의 인생들 한 인생 한 인생 참 귀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다 그게 그거인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몇십 년 사는 거라고요 그 몇십 년 사는 가운데 그 안에 희노애락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 몇십 년 사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면서 사는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하면서 사는가 생각해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슬퍼하는 시간은 얼마나 많고 힘들고 괴로운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힘든 시간에 보내는 시간 또는 얼마나 많은가 짜증나고 또 화내는 이런 시간들도 있잖아 일하는 시간들 일하는 시간들 잠자는 시간들 뭐 이런 시간들 다 제외하면 정말 내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또 영적인 부분은 보면 악한 것들에게 휘둘림을 당하면서 사는 시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한 것들에게 휘둘림을 당하고 사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우리에게 해야 될 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이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몇십 년 사는 우리 인생 뒤에 주어지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고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이고요 영육관으로 사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고요 영육관으로 치유받기 때문이고요 내 삶에 엉켜있던 실타래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그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이고요 성령이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지금 갇혀있거든요 그런데 그 감옥조차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함이 없을 때 아니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상황 속에서 더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상황 속에서 더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어요 본문 26절에 보면 이에 홀연히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였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모든 기도와 찬양을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문이 열리더니 메인 것이 다 벗겨졌다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에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모습이 어떤 거였을까요 내가 나쁜 짓에서 감옥 들어온 건 또 아닌데 왜 내가 여기 있냐고 서러워하는 기도였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왜 여기 감옥에 와 있습니까라고 하는 신세한탄하는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졸면서 맞이 못해 하는 기도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신라가 하는 기도와 찬양을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대요 그럼 최소한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거리는 기도와 찬양은 아니었을까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찬양을 듣고 제수들이 변했다고 했거든요 그들의 기도와 찬양은 감사와 믿음의 기도와 찬양이었을 거라고 사도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양을 듣고요 제수들이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감옥문이 열렸는데 모두의 족쇄가 풀렸는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사도 바울의 기도와 찬양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복식이 원하신다면 여러분 神様の 믿음의働きを見たいと思うならば 우리 모두 사도 바울과 신라가 했던 먼저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10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지행で神様はこのように 약속しておられます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행 88편 10절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どういう意味なんですか 불을 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보이리라 내가 이라리라 그래서 이 말씀으로 준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이 미구토리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이 비구토리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가 보이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보이라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보이리라 手がてうりな 口を大きく開けなさい 私がそれをそれを満たそう 皆さん信じますか? 信じますか? 私が口を開けて死に出して 神様に信頼し叫び祈る時 神様に信頼し叫び祈る時 神様が働いてくださ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 私たちは神様の祈りに答えを受けながら 信仰生活を知っています 私たちは 神様に信頼し叫び祈る時 神様に信頼し叫び祈る時 神様の本文でもう一つのことがありますが 神様が働く前に 神様に 神様に信頼し叫び祈る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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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信頼し gearついた時 信中信頼し叫び祈る時 信頼し叫び祈る時 信頼しげ祈る時 信頼し achき? 信頼し叫び祈りは 信頼し叫び祈る時 信頼を目指して切り祈る時 それは違うんです 생략을 하다가 성령을 하다가 성령을 하다가 성령을 하다가 성령을 하다가 성령을 하다가 성령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찬양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려도 다가가다 이렇게 노래하는 찬양은 이렇게 노래하는 찬양은 그냥 습관처럼 부르는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전심을 드리면서 드리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드리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잖아요 귀신 들린 사우랑 앞에서 다윗이 찬양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악례가 하나님의 찬양에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에요 그 믿음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우랑 앞에서 다윗이 다윗이 성령을 다윗이 성령을 다윗이 이렇게 찬양했겠냐고 이렇게 사우랑 앞에서 다윗이 세례올게요 세례올게요 어떻게 찬양했겠어요 다윗씨 어떻게 찬양했을 때 악한 귀신이 떠나가겠어요 우리 아가페 교회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보호와 신음을 받고 축복을 받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응답을 받는 그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라는 이런 공간이 없을 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드렸던 이 찬송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송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살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있을 거라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도 있을 거라고 공격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첫째는 대이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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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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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였어요 첫번째는 기도 이노리 두번째는 뭘까요 시작 찬양 우리에게 기도와 찬양이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습관처럼 드리는 기도 말고 습관처럼 드리는 찬양 말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양 산비에 넣지 궁금 Für sugars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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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그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뱉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인생 한 인생 귀한 것 같지만 또 안 그런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금방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리는 인생 그게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인생을 사십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고에 따라生きていきましょう 그래서 우리를 가두고 있는 영적인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영적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이 족쇄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그런 능력 있는 예수님의 권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시고 우리 삶 속에 늘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